잘 먹었다 내가 빵을 구워야되는데 음 여기있다 음 누가 이렇게 해놨지? 스멜 음 냄새 좋아라 한번만 더 구우면 되는데 여기있는거 모든거 다 스멜야 빰빰 요가뉴스 야 그레이스 빨리티비앞으로와 싫어 이거 생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생방송 프로그램? 그러면 모든사람이 날볼수있다는거야? 그럼 잠시만 이것만 구워야돼 맛있겠네 아무튼 빨리와 일로 먼저간다 내가 아주오래 먼저간다 자 일단은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팔을 쭉 늘려두는거야 기타 이스브리오사님 내가 백만원을 줄게 자 그런여세로 앉아서 팔을 쭉 늘려봐 빡 그렇게 그레이스는 뼈가 부러지고 병원을 향하는데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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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그레이스는 그레이스는 깁스를 순식간에 1초맨을 향해서 다시 자리에 놓게 되는데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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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프로그램 요가 뉴스가 아니라고 요가 뉴스가 아니라고 요가 프로그램도 싫어 그럼 요가 내 프로그램 요가 내가 다 쳤는데 가요 프로그램 가요? 응 가요? 꼼꼼 꼼꼼 마리가 하하 아 그거 말고 요가를 꺾을라면 가요잖아 아니 아무튼 지금 당장 내 교실로 오라고 거기에서 몸을 풀어주도록 하지 그래 그렇게 그레이스를 물건을 던져놓고 향하게 되는 여기 있다고 했나? 짱동 아우 어서와 어서와 빨리 들어가자 여기 아주 차가운 요가실이야 빨리 이리와 빨리 요가 시범을 보여줘 자 그럼 첫번째 요가 여기 다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여기 올려 올려 여기 직각으로 올리고 직각으로 올리고 올리고 내려 내려 그럼 반지 쪽으로 한번 해보자 헉 헉 헉 헉 떠 굿룩 다시 위로 올려서 얼른 들어 자 그레이스를 이거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볼까 시작 헉 헉 내리고 찍고 여기 올려 내려가 자 이 발로 그거를 팔로 한번 해보자 팔로 팔로 해봐 여기 올려 내려 하 잠시만요 올려 내려 하 올려 내려 하 자 그러면 털리를 다리라는 동시에 한번 해보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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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맨날 한 번만 찾아가지고 올게. 핫 연습 중. 헛. 헛. 아잉. 헛. 테니스. 헛. 썩. 그럼 해보자. 날 보세요. 날 보소. 이렇게 하고. 응. 헛.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다리 앞으로. 헛.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으악. 한 번 해봐. 오케이. 음, 여기 이렇게 낙타 자수를 하고 그 다음 거기로 가야지. 어허. 다리 안 나와라. 아우, 다리 그 다음. 자, 자, 됐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 번. 좀. 음. 아주 특별한 클래스랑 한 번 해보자. 노래 맞춰서. 자, 옆에 옆에. 뽕뽕뽕. 아이고. 어? 어? 어허. 아이고. 왜 리딱 맞지? 헛, 어. 헛. 뽕. 자, 그러면 내가 노래만 찾아서 걸게.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뒤로! 옆으로 오케이 반대조격 위로 시작 발이 올려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반대조 이거는 자 이제 다음 노래 자 자 갔다 오빠 반대조 다시 발 다 다 자지 오빠 스탑 동구나리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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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반대조 옆으로 반대조 반대조 뒤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communique 호 트 immigration 호 호 avan 호 işte 호 호 호 호 호 호 아유! 오케이! 3! 좋아! 한바퀴 들고 시작! 해봐! 오케이! 뛰면서 그거 찍어! 안 보여요! 야호! 아 이거 좀 그래! 다른거 다른거! 얀자팡!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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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흐! 암흐! 암흑! 아유... 아... 이렇게 배рез고 돌아! 런쥐! 다시 오고, 다시 쪼! 자, 여기까지! 그렇게 욕과 예수는 끝이 나고 그레이스는 빵을 굽는 시절에 다시 되돌아갔다고 한다 띵동! 네, 들어오세요 석이! 네? 챔과 빵 하나 굽는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큐브... 맞아도 기억을 못하는 건가? 요것인데... 아직 얼굴도 안 봤거든요, 저는... 어, 요것쌤! 빵 하나만 줘! 빵에 들어! 그래... 내가 저거부터 만들었던 빵이야 음, 맛있어 보이는데? 가자! 으아! 이거 하나의 초선이야! 여기... 동전을 하나 주겠어요 그렇게 둘은 호와론 일자로 누렸다고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기다려! 아멘